참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우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은 후회도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시고 욕심을 낼 것 같았으면 정말 사짜 기질이 엄청 났을 텐데 내가 욕심을 안 부리고 살아서 깨졌을 거라는 거야 뭘 사업을 했어도 열심히 열의를 나는데 나의 편이 베풀어준 것만큼 그래서 차단을 하고 사는 사람 정말 근데 마음이 안 좋아서 차단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할 거 안 할 거는 안 하고 그냥 조금 솔직히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왜 있죠 관상쟁이 사주쟁이 사주팔자 철학을 보시는 양반들 그 진력은 있어요 그렇다고 무당 박수무당의 진력은 아니고 이 나이 먹고 지금 들타고 있어 이런 쪽으로 와라 저런 쪽으로 갈아갈 수는 없고 본인이 원래는요 정치 교사 아니면 공무원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가서 이거는 이거다 왜냐 한 번 내가 이거다 싶으면 그거를 믿는 사람이야 그게 내 스스로에서 그게 확고하다 싶으면 아무리 누가 귀에서 뒤에서 옆에서 입바른 소리를 난다 그래도 내 관점에서 저 사람이 좀 아닌데 아니면은 원래 성격이 정말 단칼 같지 그런 분 중에 하나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사람이 그랬잖아요 안 써먹고 온 거야 말이네요 그러니까 안 부리고 온 거라는 거 뜻이에요 예민할 것 같으면 엄청 예민하고 또 내 생각에 고 이제 정말 앞전에서 나가서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끌고 나가고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분명히 까면 됐어요 그 대는 됐다 이 소리야 근데 그걸 안 하신 거야 내려놓은 거라는 거 뜻이야 자연과 함께 벗어 마시고 내가 갑갑하고 답답한 일은 할 수는 없고 그냥 죽을 만큼 다해서 살 그냥 이 정도야 내가 줄이고 금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줄이고 내가 특별히 뭐 이상한 짓 안 하니까 이상한 짓 안 하니까 나는 뭐 특별히 내가 욕심내다 진짜 저기 전쟁 속에 들어가서 칼 갖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안타깝죠 이무당이 분이 솔직히 왜냐면 돈이 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있는 자손 중에 하나고 조상의 어떤 대우가 신출도 있어 나서 본인 스스로 뭔가 학교하게 가겠다면 내가 욕심을 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홉 수가 지나고 삼재가 묶는 삼재일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조금만 제가 말한다고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이 들어올 땐 금전이 들어오는 해운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몸수가 안 좋을 때는 몸수를 걱정하라고 할 때는 몸을 조금을 관리를 하면서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거고요 내년에는 왠지 모르게 내가 인사를 하고 뭐를 하고 조금이라도 연락을 하고 그러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우리가 도하라고 했죠 사람들한테 인기도라고 했죠 그게 분명히 있어요 어차피 서럽게 사셔야 돼요 어차피 외롭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외로운 운동은 뭘 외로워 예민하지 않고 그냥 묻어나게 사셨으니까 지금 이만큼까지 와서 산 거예요 본인은 바보가 아니에요 머리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머리를 내가 안 쓰고 살아요 예감도 좋습니다 우리처럼 점쟁이처럼 사람을 딱 보면 이렇게 어? 저 사람 예민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응 이런 예감, 직감도 좋아요 올해는 이동의 터전이 없어요 2023년에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밀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관절로 들어오는 병액이 조금은 들어와요 지금도 아파요 네 그러니까 욱신욱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쬐서 차라리 도려내는 거면은 괜찮겠어 네 차라리 수술을 해서 뭐를 이렇게 쬐서 정상으로 된다 모르는데 욱신욱신 그리고 뭔가 이 그 아픈 그게 아주 돌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다니는 네네네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꿈꿈거리고 자고 뒤척이고 또 뭔지 모르게 의욕도 떨어지고 솔직히 내 몸 하나 갖고 내 기술 하나 갖고 이렇게 왔던 재주 갖고 왔던 사람이 뭔가 기울도 내려가고 몸도 아프고 솔직히 그래요 음 맞습니다 자 우리 이씨 대주님은 본인 스스로가 우울증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이 들어와 있어요 우울증이 막 우울해서 막 슬프고 이게 아니라 맥 어떤 재미 그리고 뭔가 사람의 열정 요게 조금은 다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이 이름 석자로 내가 가진 신념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끌고 온 거예요 원래 혼자 사셔야 되는 발자예요 네 혼자예요 원래 혼자 사셔야 되는 발자 그게 제일 속 편해요 솔직히 그냥 속이 편해서 살겠냐만은 내가 혼자서 그냥 아야 내가 밥 먹고 내가 밥 사먹고 나 혼자 이렇게 사니까 요정도면 됐다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발자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도인이라고 그러죠 도 닦고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산에 들어가서 빌고 살아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에게 우리가 산에 있는 절이라고 해요 거기서 우리가 산신이라고 그러죠 네 네 네 그렇게 등산을 조금씩 몸이 아파도 낮은 산이라도 들어서면서 본인의 삼성각이 됐든 시선각이 됐든 내가 절이라도 오고 가면서도 보이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절의 공덕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나려놓고 가셔야 내가 또 버티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응 난 이래줄 사람이었어요 응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 내 삶을 살아줄 수 있는 옆에서 으쌰해서 거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네 그건 그래요 응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드릴게요 언제 확 하하하고 정말 엔도픽이 들어와서 막 웃어봤어요 그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막 하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누구 때문에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셜레여서 막 웃고 이런 게 없어요 취미가 있으시냐 그러지도 않아요 정말 여기다가 대사님 옷을 입히면 승복을 입히면 네 맞아요 정말로 그러면 내가 아침에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거 충분히 해내셔서 그걸 재미로 살아갈 수 있는 딱 관상의 그 기운이거든 정말로요 거짓말하는 게 저 뒤에 계신 저런 분들처럼 그래서 내 공떡은 내가 스스로가 마음으로도 빌고 닦고 가시고 어디 저리 있으면 사처리 그렇게 다질되면 그 줄이 있어요 간센부사님 줄이 부처님 줄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취미라도 재미로 그 신을 받으라는 듯이 아니에요 뭔가 있다면 풍수를 보든 인테리어를 공부를 하든 그냥 재미, 취미로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 때문에 취미도 하고 내년에는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요 그렇죠 올해 조금 움직이세요 대인관계가 나쁜 게 아니라 심성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머쓱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는 하는데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단절이 되잖아 바로바로 또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나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얘기를 해주면 저 상대도 나라는 사람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대화는 대화가 오고 가면서 하라는 거지 내 주장 내 입장 딱 끊어지는 대화를 하시면 이의로 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 너 마음은 저 안 알아줘도 돼요 다 좋아 다 좋은데 자 일을 하고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돈 주지 않잖아요 근데 좋은 기술 갖고 자격증 갖고 계시죠 왜 안 써먹냐고요 전병이가 신을 받아 놓고 나서 점을 못 풀고 점을 안 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주변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남의 얘기를 좀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자예요 맞아요 그런 자인데 내가 교육을 시키고 훈계를 할 수는 없어요 본인도 그렇지만 단절되는 대화는 하지 마세요 오해가 생깁니다 난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점점 나 혼자 도태댕이는 낙오된 이런 운세로 가려고 하시잖아요 나오세요 덤비세요 그래도 아홉수가 지나고 삼재일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초반은 아니에요 뭐 1월정월 2월 3월은 아니야 내가 좀 이렇게 아이 됐어 뭐 식사라도 했어요 아이고 뭐 어때요 아 세일은 잘못 이렇게 너스레라도 좀 떨어서 아 근데 제가 조금 아세요 제가 지금 부적스라 그럽니까 구타라 그럽니까 제가 뭐 기도초를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대주님이 이만큼만 입 한 번만 뻥크 한 단어 한 문장만 한 문장만 하신다면 그래도 금전 그리고 일을 못하면 더 아픈 사람이에요 맞아요 한량의 팔자는 맞는데 놀고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이란 사람이 일을 안하거면 뭔가 나란 사람이 낙오되고 자격이 이게 좀 자책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거기 가서 내가 할 만큼 해주고 정확하게 임금을 받아오는 사람이에요 놀면서 안해요 내가 해줄 건 딱 해주지 봐봐 일을 이만큼 해줬어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조금만 더 그리고 조금만 더 그 대화 속에서 아 그랬구나 이해를 조금만 더 하신다면 나한테 이득이 오지 그러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좀 바삐바삐 지내서 아픔이라든가 그래도 내년에는 우리가 아직은 내년이에요 내년에는 그래도 토끼띠니까 많이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범띠에 눌렸어요 그래서 몸도 처지고 호랑이가 최고잖아요 지금 부산에서 몸도 처지고 용이 있으면 전을 못해 놓으니까 나스질 못했던 거고 내가 자랑하지 못했던 거고 눌려버린 거예요 조심하세요 일을 해서 내 몸을 가고 자꾸 이렇게 좀 달라져야 운세가 좋아서 기운이 좋아지고 애군도 그래야 걷습니다 허리로 칠 거예요 다리로 치고 어? 그래서 삼재는 그걸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너무 험한데 이런 데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평생은 혼자 사셨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평생은 혼자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불편한 거 없어요 솔직히 네 사실은 없어요 네 이렇게 집 지어주고 밥상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가정부에 가정부는 뭐 불인데 그래도 깔끔하시고 워낙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늘리는 살림을 늘리고 복잡하게 사시는 양반이 아니어서 네 깔끔해요 엄청 단추롭지 솔직히 네 좀 인간관계도 복잡해질 수도 있는 그런 운세였지만 다시 조금만 내가 그래도 나한테 이루어지는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좀 잘 봤었지 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조금 내가 나도 홍보라고 얘기를 할게요 조금 그렇게 해서 일거리만 주고 내가 언제 모르는데 누가 나한테 주겠냐고 근데 또 일을 하면 또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하면 기뻐요 이게 좀 왠지 모르지만 건방진 건지 모르지만 뭘 하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 그 집중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신 너슬에 좀 떨어요 그거는 내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겸손한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겸손 속에서 오해가 나오잖아요 예 요즘은 근데 겸손함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겸손은 열심히 일해주고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고 아유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우리 대주에 넣었을 거야 그 이상 가래도 못 가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못 가요 아유 오늘 그래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또 이 마무리에도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내가 또 이렇게 할게 이런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만 늘리자 이 소리는 거야 그래야 일을 하고 살아가야 행복한 사람 제가 일은 아주 깔끔하다고 정확한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뒷소리 듣는 거 싫어 정확히 네 그래서 깔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근데 너무 깔끔하면 사람이 흐트러짐이 없어 보이면 장난을 치고 싶은데도 너무 빈틈이 없잖아요 네 그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이 너무 이 웃을 때의 관상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대사님 도줄에 뭐 스님 이런 쪽으로 관상이 되게 좋으신 양반인데 내가 그걸 풀어 먹지 못하다가 그냥 내가 조용히 산 세월이란 말이야 근데 그래도 내 말 한마디가 우리 무당들도 내 말 한마디가 손님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러잖아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꼭 쪽집게까지 점이 안 단골로 해도 매달 매달 그걸 어떻게 공수를 내 그렇잖아 매일 매달 뭔데 본인 같은 사람이 말 한마디 했죠 저 사람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우리 여기 사장을 불러서 내가 그래도 아 그래 이런 사람 없어 아 그래 불렀는데 내가 그래도 기쁘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것도 구제 중생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해도 사실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겸손하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러면은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웃으면서 해주면 아이고 애들처럼 또 상대방은 좋아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또 싶기도 하고 그때는 그때는 이제는 제가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를 바보로 하나 응? 응? 내가 이렇게 웃어주니까 이들이 나를 만만히 그게 아니야 그 마음 내리세요 저희도 이렇게 손님들한테 웃어주고 용기 주고 이면 기쁘잖아 네네 절대 나를 만만히 하나 뭐라 이거 버리세요 내가 대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깔끔히 했잖아 네네 허허실실 네 그거는 참 자 내년은 허허실실입니다 아파하지 마세요 네 내가 좋은 얘기 가지고 이랬더니 남들이 좋아해 아이고 내가 오늘도 한 번 웃음을 주는 구제선생을 했구나 그 줄이 있는 양반들은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까칠하게 탁 이럴 필요 없어요 일처럼 내 어떤 성격도 딱 이럴 필요 없어요 허허 이러다가도 딱 일을 들어갈 때 저희도 이렇게 웃다가도 시내의 일을 들어갖고 뭐 그쪽을 들어가면 딱 거기에 가듯이 그것만 가시면 돼요 바보로 생각 안 합니다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런 사람 없네 사람 좋네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내년엔 조금 허허실실 아 예민하지 말고 또 거기에 내가 펴딱하게 탁 이랬더니 불소리도 있고 오해가 되고 난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안 좋아져요 내 먹거리가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아 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같이 손잡고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요 사실은 어 근데 내가 끊어 먹었어요 예예예 그리고 그들도 오해를 내서 오해 안 했으면 좋은데 또 끊어져도 나갔고 예예예 사실상 예예 그걸 다시 구축하고 다시 불려드려야 되는게 2023년도입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허리로 들어오는 다리로 들어오는 거 걱정 마시고요 아 그건 좀 걱정하셔야 되고 내년엔 내가 조금만 움직인다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야 예 예 알겠습니다 사장소리는 못들어도 아 그래도 저 사람이 깔끔하게 하는 나의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 포인트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랑까지 좋네 물론 그 속은 불이 나지만 네 그거는 사실은 네 그리고 속에서 불이 나면 얼굴로 티가 나요 네 바로 나요 저는 솔직한 건지 안 그러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로 나더라고요 네 조금만 밀렉스하면 상대를 민망할 수도 있겠구나 음 내가 오너가 아니니까 네네 네 네 그럼 내가 차리지 운영하지 근데 난 복잡한 거 싫어 야 예 그러면 아 그래 남들이 나 바보 안 짭니다 생각하십시오 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분명히 갈 수 있는 내년에 복이 있어요 네 그 복은 근데 선생님 이거 잠깐 끄고 제가 몇 가지만 그러셔도 돼요 네 끌게요